대전시가 이달 중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착공하기 위해 막바지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시는 지난 9월 차량 기지를 뺀 총 14개 공사 구간 중 5개 공구를 우선 발주한 데 이어 이달 중 해당 공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공사 전반 감리 역할을 맡는 건설 사업 관리 용역, 차량 시스템 제작 감독 용역, 트램 설계부터 시 운전까지 총괄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또한 이달 중 착수 목표입니다. 차량 내외부 디자인은 현재 초안이 나온 상태로 이르면 연내, 늦어도 내년 1, 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. 신청시청시청시청시청시청시설 유기떠물